안녕하세요. 앙팡이 후추 정세기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난번에 개봉기 영상을 올렸던 캣휠에 대한 자세한 후기 영상이에요. 캣휠이 되게 크잖아요. 이 제품만 해도 108cm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고양이가 사용해줄지 말지 예상하기도 어려워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정말 솔직한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셋 중에서 정세기랑 후추는 완전히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앙팡이는 성격이 진짜 소심해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도망가버리는 스타일인데 이 캣휠에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앙팡이가 후추랑 정세기만큼 막 뛰어다니는 아이도 아니에요. 정세기랑 후추는 평소에도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어려서 금방 적응을 하는 아이들이라 이 캣휠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퍼pal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또 잘하고 있네 진짜 야 너 자꾸 왜그래 뭐야 뺄 줄 안해 너 저는 이 캣힐의 가장 좋은 점은 조립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조립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캣타워도 조립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통째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탔을 때 약간 소음도 걱정이 됐었는데 저게 나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기에서 뛰면 쿵쿵쿵 소리가 나긴 해요 저는 이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제 옆에서 우다닥 하고 있는 애들 소리가 더 거슬리고 이게 무소음 바퀴로 만들어져서 소음이 되게 적은 편이라고 해요 이 소음이 한 40에서 50dB 정도로 사무실의 소음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녹음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스윗캣 오픈형 제품이 있고 일면형 제품이 있어요 애들이 뛰다보면 발이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실수 자기도 뛰다가 약간 길을 이탈할 때가 있는데 저는 벽에 붙여놔서 괜찮지만 그게 좀 불안하시면 아예 한쪽에 막혀있는 걸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캣틸에 붙어있는 이 카페트 보통은 캣폴 사면 붙어있는 그런 카페트 재질이에요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경우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궁디팡팡에서 이벤트로 할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캣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궁디팡팡에 꼭 가셔서 직접 돌려보시기도 하고 사이즈도 눈으로 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일주일간 캣틸을 써본 후기였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아이들에게 맞는 좋은 가구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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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